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정경심 교수님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좀 안좋은 소식 하나만 좀 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몸이 좀 많이 안좋으셨구요 으 으 대상포진이 걸리셨대요 어 지금 대상포진이 와갖고 막 대상포진 걸리셨분들 아시죠 어 대상포진이 와갖고 어 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어 엄청난 고통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좀 많이 심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 지금 저희 방송에 그 외국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탄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 탄원서가 우리 민주시민들 여기 클릭하시면 민주시민들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선 동참을 호소합니다 계곡본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부장판사 임경혁 부산판사 뿐만 아니라 세명의 부장판사들에게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치고 어 어 탄원서 여러분들 잡힌 편지로 어 뭐 검찰을 욕하거나 사법부를 욕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수많은 고통과 어 이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손처를 바랍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판사 분들에게 여러분들 꼭 저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저는 내일 중으로 저는 저도 작성을 해서 보낼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잘 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윤석열 특활비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배임행령죄 국고선출죄 처벌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을 특활비 배임행령 국고선출죄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